자 호재의 친구들 오늘은요 또 제가 굉장히 무서운 영상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무서운 영상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 구독 독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고! 자 호재의 친구들 비디오콜이라는 영상이고요 2021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바로 보도록 하죠 약간 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고저쩌고 학교 어쩌고저쩌고 학교 하면서 약간 이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영어 타자 굉장히 빠르네 어? 자 메시지가 왔고요 헤이 요! 헤이 요 스틱 커밍 투 더 미팅! 너 지금 미팅 가능해? 예 저스트 깁 미! 뭐 몇 분만 시간 줘라 아이스틱 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네요 어 그래서 이제 과제를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미팅을 하려고 어? 오오 오오 오케이 샌드 미 딜 링크 다 했어 링크 줘 어 미팅 들어가게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오 들어간다 오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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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리 워커 제임스 메더 화상통화 공포영상 오래간만이네 거의 니시노였나 몇년전에 하고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 같아요 근데 한번씩 끊기네 뭐야 뭐야 화상통화 상태가 이상한데 마이클이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 또 왜이래 버퍼링 어 다 통화가 끊겼다 어 다시 연결이 됐구요 뭐야 이 앱을 선택한 이유는 이 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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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게 버퍼링이 걸리고 끊깁니다 뭐야 뭐야 이 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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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르는 사람인가 봐 노스워라투 19 19 19 19 22년 자 모르는 사람이 화상통화에 들어왔는데 뭐야 오나미모스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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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터넷 유저 제가 게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앱은 이 앱은 잠시만 그 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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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왔어 다시 너 그 앱은 그 앱은 그 앱은 그 앱은 그 앱은 뭐야 뭐야 제임스 뭐야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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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임스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끊겼어 제임스 제임스한테 전화해봐 해서 월컬가 제임스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요 전화기가 꺼져있대요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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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니 아까 그 남자가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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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상통화가 끊겼어요 마이크 마이크 창문 다 잠그라고 하는 거구나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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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샘 샘 샘 샘을 납치했나봐 샘 어디서 샘 안돼! 지금 뭘 할지? 잠시만, 이 관련 하나의 조언과 동료가 나갔죠. 이 조언을 내릴 수 있을건데요. 잠시만, 당신은 전혀 잘 recording를 하는거야? 네, 전체 공연을 찍었어요. 만약 우리에게서 labious 일로 돌아가서 빨리 도와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마이크 집에 누가 왔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나중에 봅시다. 이게 주인공 시점인가봐요, 영상에? 우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